꿀벌 친구들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큐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선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함께 마음 모아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오.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 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친구들 큐티가 문제 하나 낼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좀 어렵죠. 그럼 힌트를 하나 줄게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음음음. 이분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죠? 네, 맞아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부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내 이름으로 말을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나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꼭 이루어져요. 하지만 사람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은 찾기 힘들죠.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람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런 거짓된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해요. 알겠죠? 그럼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